어? 변호사님! 왜 여기 계세요? 보고 싶어서요. 네? 이준호 씨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. 아이 그럼 부르시지? 저 못 보고 지나칠 뻔했잖아요. 이준호 씨를 보려고 기다렸는데 이준호 씨를 봤으니까요. 아 뭐 그거면 됐다?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이준호 씨 자리가 보입니다. 오늘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12분이나 늦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궁금했습니다. 여보세요? 오영호 변호사 지금 17층 회의실로 오세요. 새 사건 의뢰인 미팅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저... 가보셔야 돼요? 네. 그럼 우린 점심때 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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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